그럼 다음은요 책의 핵심 주제인 풍수지리와 신도시에 대하여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지리는 인간의 생활함에서 필요한 바람과 물, 땅의 이치에 관한 것으로 자연환경을 중요시하는 경험과학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람과 햇빛, 기후와 온도, 물질과 토질 등 자연환경요소가 인체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여 최적을 조건을 찾아가는 인문지리학으로서 바람을 막아주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양지 바른 곳을 찾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주변의 산이나 건물이 유정하고요 주변의 물이 감싸주는 곳으로 현대 이 도시에서는 이 도로가 감싸주는 곳 즉 이 안쪽 도로가 굽어진 안쪽이 양면하고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는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집을 구입할 때, 전원주택 용기를 매입할 때, 점포를 개점할 때, 사업지를 고를 때 등 누구나 실생활에 응용하면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활용하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풍수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장풍 늑수라고 했고 바람과 물이에요 그럼 바람의 영향을 한번 볼게요 자 지속적인 바람을 맞으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으로 기온을 저하시켜주고 기압이 떨어져요 그리고 소음이 발생돼요 그리고 열 손실이 발생되면서 수분이 증발합니다 그럼 바람의 간접적인 영향은 뭐냐 인체적 건강에 불리하고 동식물의 발효기 부진되면서 또 건축물이 노후가 돼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빈발합니다 결국 이런 곳은 주거 환경으로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많거나 많으면 초강풍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국지적 대기 오염을 일으켜요 그러면 적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계곡에서 불면 계곡풍, 그 다음에 도시에서 불면 빌딩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창 같은 게 파손이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도 주거 환경으로 굉장히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그럼 최현일 교수님께서 책의 핵심 주제인 풍수지리와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신도시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뉴타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계획하에 의도적으로 건설되어서 해당 도시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와 일자리를 충족하는 자족성을 지닌 정주 공간이 신도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1960년대 공업화 및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가 건설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곳이 울산이라든지 성남, 그 당시 광주대단지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강남지구, 그 당시에는 영동지구 개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곳, 그리고 여의도 이런 곳들이 전부 1960년대 공업화 및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된 대표적인 신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화공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임해 지역에 신도시가 많이 건설됐는데 대표적인 곳이 창원, 여천, 구미, 안산 같은 이런 도시들이 건설이 됐는데 지금 이곳들은 대부분 대도시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접어들면서 목동, 상계, 개포, 고득 같은 이런 신도시가 건설됐는데 이곳들은 신도시라기보다는 도시내 신시가지라고 이렇게 말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의 신시가지 형태로 신도시가 건설된 이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주택이 부족하게 되면서 주택건설 200만원 계획의 일환으로 분당, 평촌, 일산 3분 중동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가 되고 추진이 되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또 동탄 1 신도시 건설을 발표를 시작으로 판교, 한강, 운정, 광교, 옥정, 위례, 금단, 고득, 동탄 2 신도시에서 10곳의 수도권 2기 신도시가 건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가 부족한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했는데 2018년에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인천 계약이 지정이 되었고 2019년도에는 고향 창릉과 부천 대장, 그리고 2021년에는 광명시형, 의왕군포, 안산, 그리고 화성 진안까지 해서 총 8개의 신도시가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기 신도시는 앞으로 더 공급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고 내년 3월 대선 이후에 진보정권이 들어서든 보수정권이 들어서든 4기 신도시로 다시 계획이 잡혀지면서 신도시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은 1960년대 1기 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 7기까지 신도시 건설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